와우 빨리 안되긴 했어야지 맵 쓰겠네 아우 맵 하나로 오래하네 이거 맵 하나로 하는 거야 아 저 크리퍼 위에서 떨어지지 말고 옆으로 돌아가요 그래야 문이 그 크리퍼라고 봐야 할까 그 안 해보셨나? 열어가고 그냥 우길만 더 보내줘 이번에는 웬일로? 난 뭔가 아쉽다 달게 겹어보니까 사람들이 쫓아났다 흠취가 달려 보여준다 원래 죽어봐야돼 키아 살려줘 이제 TNT 붙어놨 TNT가 달건속 떨어져 TNT 떨어져 TNT 떨어져 이번에는 웬일로? TNT 붙어놨다 나이스 오 안 죽였어 TNT 가네 좋아 발전하고 있어 나중에 다 갈릴거에요 정답 자 2호만 먼저 생각하는 분들 뒤에 커버 창문도 그 느낌이다 창문 앞에 붙어있지 마요 뒤로 빼요 뒤로 테리오曾经 샵 2호 4호 1호 들어왔어 0호 0호 10호 9호 10호 bo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케 열린 때면서 마리아 쪽으로 가봐줘요 가리랑 왼쪽이랑 그저 막아야 돼 텔타요 텔타요 포탈타요 뒤에 들어가주시고 뒤에 꺼 싸요 안 돼 파이프 저희 여기 집에서 오래 막을게요 눈 열려서 오래 막을게요 오래 막을게요 오래 막을게요 오래 막을게요 오래 막을게요 이 친구들은 유입하겠다고 쏴주세요 자 다 쏴도 이 친구들은 잡힙니다 총을 그럼 세부젠이 나갈쳐 막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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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! 맞는다니까 여기 방어 있어 봐! 맞고 있어! 맞고 있어! 나 계속 뜨고 있어! 오케이 멈칫시다 멈칫시다 체스리버 작동하지 마세요 진짜 제발 여기서 죽지마 맞아 선두 전시대기 선두 전시대기 떨어지면 바로 죽어요 안 떨어져도 죽는걸? 나무도 안 쏴 줬어 아 진짜 글로님이 찾아서 그런겁니다 뭐야 저희 뒤에 보고 쏴야되거든요 근데 비율이 들렀나 모르겠네 다 뒤로 가신대 와 진짜 되돌려가지고 쏟아줄라 쏟아줄라 남은 20명이 대부분이 군쪽이라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냐고 되게 이렇게 하는거 아니야 막아야된다고 으응 안돼 으응 안돼 으응 안돼 나라로 보세요 말 안되죠? 이렇게도 못했네요 여기를 더 넘어가본적이 없어요 여기 지찬데 여기 지찬데 여기가 고비 진짜 제구가 남은 중인건데 이제 크리프 밟는다 스크류만 지나서 밟아드릴게요 스킬류만 지나서 밟아 스킬류만 지나서 밟아 어 뭐야 다 지나오네 잘 그러게요 괜히 보고싶다 지경은 어떻게 이게 정렬하니 정렬하니를 방시킬 수 있습니다 정렬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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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렬 장문에 복귀 마시고 들어온 사람 커버 랭간에서 죽히면 네 알아서 나왔대요 네 여보세요 잘 좋습니다 아 왜 이렇게 많이 죽은거야 이들리바 아래로 물쪽으로 종료로 빨리 나가지고 최대한 버려야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열렸어요 열렸어 봐봐야 봐봐야 말도 안해주고 그냥 가버리네 스크류만 해주면 됐어 안 돼 아 왼쪽이 좀비 그냥 다리온다 안되는거 알잖아 크림 뒤로 빨라있었는데 왼쪽 뚫릴듯 탈포 탈포 다해 탈포 이열 다 들어왔고 이열 제법인데 이 밀밀 창문에서 워 오케이 뺍시다 뺍 들어갈게요 선두 잠시 대기 좀 해주세요 선두 어디서 막는거에요? 우리 뒤에서 막던 사람들 와야되요 스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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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합시다 잠깐만 안녕히가세요 잠깐만 누구 진짜 죽는데? 아 이거 돈을 넣으세요. 이거 텔포 쪽에 붙어야 돼요. 안 그러면 긁혀요. 뒤에 보고 막아요. 뒤에 보고 막아요. 핑계선 뒤펜. 핑계선 뒤펜. 가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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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 거 아니야. 돌아와요 여러분. 앞에서 나가야 돼요. 최대한 밀어봐요. 밀어봐요. 뭐야 이게. 로스 마시고. 로스 마시고. 야호. 너무 많아서 못 밀어가지고. 진짜 많다. 고양이 한 마리. 아 아깝다. 아니 좀비가. 캐리어에 나오는 인터셉터마냥. 터져나가는데요. 뭐 이정도 인원이면 막 빡센같은거 드잖아. 근데 괜찮죠? 어제 했던 거. 울트라라던가 울트라라던가. 울트랑 꿀 돌고 있어요. 아까 했어. 다가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